이 차가 마력이 더 안좋아 이 차가 마력이 더 안좋아 검은거 보다 제일 안좋은 트랙이야 이게 참고로 자 가자 밟고 있잖아 여기서 1프라스를 넣어야하니 야 길로 가 왜 길 아닌 곳으로 이렇게 가냐 야 길로 가 타민이 왜 이렇게 조용하시지 알게 있어야 뭐 말을 하죠 응 쟤 좀 꿀꿀해서 그래 아 일단으로 가야지 무슨 기여를 바꿔요 트럭은 1단이야 이런 데서는 1단 아니면 1플러스 양을 마치 Machin 아 움직였니? 된거 아니냐? 더 까지면 되죠? 끊어 자 혼자서도 자리를 해야지 잠깐 돌로 가면 안되고 너 어디가냐? 야야 왜이래? 왜 땅을 파고나니? 야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인류갔대 얘는 아니 형 저 운전 어떻게 하는거야? 잠깐 뭐했는데 이게 왜 이제 틀어져 버릴까 돌로가면 못가 이거 지금 땅팠는데? 출발하겠습니다 내가 자리좀 빼줘야되는데 나 갇혔다 또 하기야 뭐 싫고 내가 간적이 없다 어 그때는 짐 없는 상태에서 튜토리얼 짐 없으면은 충분히 가 여기까지는 근데 짐이 무거워가지고 기본적으로 힘들어요 넌 이제와서 희참 얘기하면 어떡하니? 내가 너 안시켜준다고 그랬지? 느껴보면은 내가 아무리 같이 할 사람 없어도 너같이 너같은 시청자는 같이 안한다 밟고있는거 맞죠? 예 차가 앞으로 뒤로 왔다갔다 그린대요 앞으로 갔다 고민이 있다고? 왜? 이 주말에 무슨 고민이 있니? 자 앞으로 가서 다시 연결되길 같이 할 생각으로 방송을 보는건지 아니면 그냥 아휴 하여튼간 기다릴줄을 몰라 방송에서 뭐하고 왔냐 카트너는 어떤 여자친구 어떤 여자친구 끌지마세요 이제 차 뒤로 이제 으아아아 으아아아 야 이제 어두워졌지? 울었다고? 어떤 여자친구냐 도대체? 뭔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평생 빠져라 평생 으이구 믿어 앞에 갔다오세요 앞대로 너는 그거 못들었냐? 배송 하나만 한다고 그러지 않언니? 멀티 시청자 올 때까지 이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까 형 끌데로 여기 팔륜이 너 힘 없는데요? 끌 때 뒤로 왔다갔다 그래요 그래? 팔륜이도 두가지 있지 않냐? 예 예 예 으아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유가 으아 액셀 안받는거 아니죠 그냥 울면 이상한 여자고 제가 지금 63리터 남았어요 지금까지 밟아 된다고 너 왜 그거밖에 없어 흫 지금까지 탈출한다고 계속 써 됐죠 아 너 안되는거 몰랐구나 너는 난 안되는걸 알아서 예 예 야 저번에도 너 얘기하지 않았냐? 너 저번에도 그냥 가가지고 내가 얘기했지 아니 형 근데 계란찌 가면 차를 더 있어 그거 4류원짜리 계란찌에 있다고? 4류원짜리 똥차 있어요 똥차 야야 나 미지 나 그렇게 치면 개미집지 않냐? 뭐 큰건데 4류원짜리 있어 아니니까 내가 다른게임을 하더라도 일단은 하 하 철새들 그거 이씨 내가 제일 싫어하는 시청자들 철새 시청자 철새 시청자 아 이렇게 다른거 좀 할까? 이게 14기가구나 어? 어 어 어 조금만 돼요 조금만 돼요 야 이유도 얘기 안해줘? 흐흫 됐어요? 예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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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샤인용도 끌어야 된대 아니깐 타민이를 앞에 보내야지 니가 빠져가지고 아 앞으로 계속 가면 되죠 예 야 게라지로가 게라지 앞으로 계속 가는게 아니라 앞에가면 갈림길 왼쪽 갈림길으로 가면 돼요 우와 또 빠졌다 아 어 빠져나왔다 여기서부터 웬만하면 갈 수 있어 오오 길이 괜찮아 물 물이 한번 더 있을거야 근데 그렇게 깊진 않을거다 링길이 있어요 여기로 가다보면 예 그쵸 앞으로 가는 앞으로 물 쪼가는 길은 그쪽에 8년짜리 있는 길 두가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게라지로 가요 그냥 아니 너랑 관계가 뭔데 어떤 애인데 너랑 그냥 친구 어떤 친구 어디까지 올거냐 왼쪽으로 가면 되죠 예 왼쪽으로 가면 8년이 있네 8년이 너빼게 있어 잠깐 서있어보실 제가 주황색 자기름이 있으니까 어 왜요 왜요 야 나부터 살려줘 임마 하하하하 얼마나 된 아니 그니까 어떤 여자친구 사귀는 거냐 그냥 여친이냐 얼마나 된 여자친구 지금 되게 무겁 이 차가 되게 안좋은 차라니까 안좋은 차에 무거운 거꾼 구간이 당연히 빠지지 아니 거기서 왜 빠져 몰라요 여기서 갑자기 두고 빠졌어요 얼마나 됐어 아 여기 이거 경사 나 끊어봐 6일째 라고 그래 근데 이유 없이 안겨서 운다 오오오오오 오 여기 길 아니지 않냐 여기 쪽 보통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이들밖에 안된 몇살이요 몇살 응 나 백백리터 난 중간에 쓰겠다 나 걸렸는데? 중3 일반적으로 그럴때는 집안에 문제가 있는거거든? 부모님하고의 야 타민아 저 큰차 지금 바로 못타요 우리는 못타지 우리 임무가 있지 않냐 내 임무가 게라지 활성화하는 중대한 임무를 나 기어를 꼭 끊었다 아니 8포인트 아니야? 4포인트 네 그럼 둘다 같이 가야지 이게 총 4포인트에요 한 대당 아 그러니? 네 이 차가 지금 제가 한 대당 한 대당 한 대당 4포인트 한 대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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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유를 알아야지 힘든 이유를 내가 그 이유를 아 또 2이서 여기 씨 뭐 와보세요 아니 타민이 때문에 잠깐 세월 동안 차 걸렸어 올라가긴 하지 밀어지리 라이트 켜 줘야 돼? 뭐 달가요? 라이트가 뭐였지? 아니 유료트럭하고 달라가지고 헛갈리죽겠어 대화를 해야지 중3이면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사실 어서와요 계약이 포인트 이거는 배달은 딱 한가지밖에 없어요 나무, 원목 배달 거기 올라올 수 있겠죠 어? 아 디포렌셜 이렇게 하니까 디포렌셜 안보여가지고 막장? 막장이라는게 뭐야 이거 빨리 끝나면 다른 몇도 할까요? 일단 오늘 정규방송할거 연습해야지 뭐 남았지? 뭐 남았지 우리? 뭐 한가 하나 안했지 하나 형 저 이거 한지 30분밖에 안됐죠 하나 안하고 코스트 다시 해야되고 이거 이거 물가나 이게 물가 아닌긴데 물가 아닌길로 오세요 뭐 코스트는 응 형 저희 지금 이거 한지 30분 넘었죠 몰라 어 그럴거 한지 30분은 안됐나봐 뭐하긴 스핀타이어즈 엔딩 방향이지 일단 한바퀴 돌고 한바퀴 더 할거 같은데 오른쪽길 나오세요 그쪽에 물길이요 물길 타민아 나보다 먼저 갈거면 얘기를 해 저 먼저 가겠습니다 나 걸렸잖아 그래서 빠지는거 같아서 그냥 옆에 일부러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화면해보기서 놀랬잖아 아니 진짜 형 진짜 운전 못하는거에요 왜 잘못 가세요 형은 아니 채팅샷 보면서 가도 그러니까 나 걸린다 기름도 없는데 저 먼저 가겠습니다 길이 참 잘 빠져보여서요 으어차 내일 일요일날 인디게임을 할까 어떻게 했어요 그런거 같은데 그냥 옆에 아스팔트 까지 안내되있게 나 기름이 27리터 해 근데 나 기름이 27리터 해 근데 왼쪽에 여기 끊어도 될거 같다 네 네 자 기어 바꾸자 아휴 기어 바꾸는데 1단으로 가는데 1단으로 가는데 1단으로 가는데 1단으로 가는데 1단으로 가는데 아 기본이 그거 잖아 자 기름 좀 넣었지 자 팔룬이 찾으러 가자 한 명도 수리킷 해야되데 아 그러네 내가 갖고 가면 되지 뭐 나도 수리킷을 자 오프로드 필러 바꾸고 좀 기름 좀 걱정하지 않으세요 제가 기름 갖고 갈게요 걔네 집 유틸리티 카트 응 응? 나 방금 모인거야? 빗몸으로 가면 돼 카트 에이 가지마 이렇게 그냥 어디쯤 어디쯤 이었지? 그럼 전 차고 친거만 갖고 가면 되죠 그냥 예 제가 기름 탱크 꼴로 할게요 아니 그 팔룬이가 그 기름도 없고 데미지 약간 입혀있어 야 어디 였냐 근데